아 이거 나 근데 양말 벗고 처음 신는데 여기 까졌어 이거 약간 그 노예대로 족쇄 같은 느낌 아냐? 아 진짜 짜증나 안녕하세용 진짜 좋아 이거 이거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나 초행길이라서 무슨 일로 한 시간이나 일찍 왔어? 이거 먹었어? 응 나 김밥 먹었어 이거 되게 송진 냄새 나 약간 달달한 내도 좀 나아 이거 쌉싸린가봐 쌉싸린가봐 잘 주문도 안 해 이제 어 나는 아닌데? 어? 랜돔이네 개 이뻐 색깔이 잘 안 잡힌다 나 왜 이렇게 밝아졌지 진짜? 난 사무소 언니 주무소가 얼마나 많아 얼마 남았어? 5천원 아니 이게 닭토마틴이 항상 늘 이러더라고 이러면 워커스 될 때 여기 뒷값을 나가고 있는 거 그 워커 더 해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짠 잘 맞기래 나 아침에 뭐 이것저것 먹었긴 했는데 점심은 안 먹었어 고마워 책갈피 책갈피 줬어 어 예쁘다 그치 뭔가 언니가 좋아하는 컬러네요 맞아요 선생님 우와 되게 진짜 선생님 선생님 저는 약간 거품이 처음에 엄청 바글바글 올라오거든요 큰 거품들이 엄청 올라오는데 그게 점점 작아지면서 맥주 거품이나 카푸치노 거품처럼 작아져요 이 정도의 연한 아메리카노 색 받죠 찾아요 저희는 미소 agricultural 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한 손으로 해 주나? 네 그럼요. 하나만 집어먹고 싶다. 아 진짜? 혹시 희랑시회가 왜 희랑시회인지 알았나요? 아니요. 옛날에 금융가에서 많이 먹었어요. 금융권 거리들 있잖아요. 10분 1초가 맛본 분들 있잖아요. 손에 묻지 않는 디저트를 개발한 거예요. 그 근처 가게에서. 그런데 시험 만드는 거 다들 금융권 이런 사람들이니까 재물 이런 거를 빌어주자. 금괴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름. 소름. 금괴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네모난 모양으로 정착이 됐고요. 그래서 파이낸셜에서 유래가 아니라 희랑시회야? 나는 이름이 유래가 있습니다. 와우. 오우. 더워. 와. 와. 단면 좀 더. 관세. 와 맛있겠다. 되게 프레쉬해 보여. 너 바질 토마토 좋아해? 응. 그 맛이야. 너 살이 빠진 것 같긴 하다. 너 살 안 빠졌는데? 아 클라이밍은 몇 시간씩 못 하겠던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끝나. 근데 너가 말을 자세히 봐야 돼. 아 근데 조금 올라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플라토스를 하는데? 야. 야 근데 맛있긴 하겠다. 그럼 이번에도 내 목소리 올라가? 응. 아 근데 이거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 원래 가게 되면 알려줘. 아 알았지. 근데 다른 운동 하나 더 하고 싶긴 해. 클라이밍 하니까 너무 여기만 조져지는 느낌이 약간. 근데 전신 운동이긴 해. 여기가 좀 더 많이 여기만 발견. 러닝? 난 러닝이 진짜 너무 좋아. 잘 해봤어. 아, 그럼 저거 편안해 볼게요.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늦을 수 없지. 그랬어? 계속 잘 구워주셔요. 냅평도 그냥 따라서 가지고 가고 싶은 느낌이나 원하시는 어떤 효과를 1장을 선택하셔서 저도 ried 디저트 이런 이어서 로지측스라고 하는 팩을 사용하게 될 건데 골라지신 장미가 진정이나 보습에도 도움을 주긴 한데 피부에 연양감이랑 진영도 맞춰주시면 가능하지만 요번에 들고 알갱이가 텍스타를 올려 보이거든요? 쌓은 곳은 위에 물기가 있을 거예요. 그 목을 따라내시면 안 되고 이제 이번에 새 거 나오는 것 같아요. 어머 이쁘다! 털이 쓰러면 잘 어울리는데? 저요? 네. 아 저거 본인 추천할게요. 아 저거 원래? 응 이거 너랑 너무 잘 어울려. 오 진짜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나왔냐? 내가 사주는 것보다 안 돼? 오 귀엽네요. 본스윗벌. 맞아. 맞아 내추럴. 캣티 가방. 귀엽다. 아니 진주가 진짜 포인트하게 돼. 안녕. 네. 네. 권자도나 약간 3m이 살짝 느껴지는 커피예요. 어. 미안. 어머 어머. 왜? 이거 어디까지 뜨게 되는 거야? 이거 어디까지 뜨게 되는 거야? 이거는 기술이 필요가 없나? 그냥 사면 해 먹을 수 있는 거야? 많이 뜨거워요. 사이퍼는. 맛있어. 아무쾅. 흑크림과 부은 헤이즐넛. 그 다음에 카카오 미스 Warm. 아 이렇게 6장이나? 아 이 맥이 와요. 오~~~ 왔습니다 여러분 왔어요 우와 우와 우우 무려 한 달을 기다려서 왔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혹시 뒤집혀 있는거니? 응 짜자잔 와우 잠깐만 아휴 진짜 미쳤다 딱이야 얘를 위한거지 완전 너지 이야 이렇게 키보드 매직마우스는 제가 동네 친구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맥부터 이 선이 이런 튼튼한 재질로 바뀌었더라구요 거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코코초를 다시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고 포토매틱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가고 있어요 머리 너무 가벼워졌어 머리는 또 소이쌤한테 했어요 찍는 과정을 못 찍었어요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마무리 감사합니다 이야 맛있겠다 내가 잡을 수 있나 해서 봤는데 원래 그런게 안 말지 제대로 안 말지 제대로 얼굴이 뭔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나 여기서 조금만 조금만 밝게 아까 사이와 지금의 중간 정도 표정을 제가 고개 볶아서 가잖아 이런식이다 너가 안 한다고? 너가 옆에 있어서 어려운거야 야 너가 안 보이는게 차라리 나와 야 너가 안 보이는게 차라리 나와 네? 신경 끄세요 어째 뭐지? 아니 그 안 눌렀어 base 누구야? 강아지 문장 탁 여기 잘 눌렀어 여기 고생하잖아 여기 고생하잖아 고생하잖아 너무 내가 정소리 냄새 맡는데 아아 반대 반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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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주면 제대로 된다 뭐지? 여기를 당했지? 프레임을 다 이거? 이거랑 너가 원하는 거 같아 나 이거 좋아 야 잘 나온다 이렇게? 어 하트 하트 어 어려워 표정 표정 아 어려워 왜 안먹어? 여기! 귀여워 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주 맘에 들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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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